1. 대승보사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승보살도는 기존 불교가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존. 대승 입장에서 소승이죠. 소승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내용. 대승불교의 원형은 뭘까? 지금 많은 주장을 합니다만 불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영양도 지금 아미타신앙 이런 경우도 갑자기 새로운 부처님들이 등장하죠. 그 부처님들이 보살도의 상징이에요. 관세의미니 아미타니 그럼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이란 중동에 있는 조로아스토교나 이런 종교 영향일 거라고 추정해요. 아니면 인도의 힌두교 영향이다. 보면 다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것보다 영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예전부터 얘기해 왔죠. 기독교.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닮았어요. 아미타부를요. 조로아스토교에 갖다 대고 힌두교에 갖다 대면요. 통하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닮은 모습. 그 전에 힌두교 없었나요? 왜 갑자기? 예수님 다녀가신 뒤로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폭발적으로 이제 정립됩니다. 실제로. 신약성서들. 지금 읽어드린 신약성서들이요. BC 60년, 70년, 8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지금 불경들보다 훨씬 앞섭니다. 화엄경이 기원 1세기 이후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불교의 경전들보다 신약성서가 훨씬 앞선대 왜 제가 신약성서에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불어 인간의 육신을 잇고 피와 살을 갖춘 중생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랑 똑같은 이 중생들 형제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취하고 와서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고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구했다. 이게 보살대의 원형입니다. 이게 불교에 있던 어떤 경점보다 잘 설해진 거예요. 신약성서에 사실 그리고 실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실존적 천재를 가지고 그런데 왜 이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느냐. 대승고살대의 경전들은 다 실존성이 없어요. 거기 주인공들은. 유마고사도 실존성이 없죠. 다. 유마고사를 지금 찾을 수가 없죠. 부처님 당시에 유마고사가 살았다들 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창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영감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경을 쓰고 싶었냐는 거죠. 실존적 모델이 있어야 돼요. 석가모니의 불교는요. 초기 불교는 석가모니 그렇게 살아간 초기 불교의 법대로 살아간 석가모니가 계셨기 때문에 힘 있게 퍼진 겁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주변 제자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 있게 보살도를 편 거죠. 그런데 대승 불교는요. 보살도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아미타불, 관세음, 유마, 실존성이 다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 후대의 원효나 이런 분한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3분이 계셔야 우리가 거기서 법을 배우죠. 법만 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성경에 다 법은 있죠. 내가 직접 보여줄게.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들은 사람들만 있는데 아버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보여줄게 하고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보살도예요. 보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도의 정신의 핵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화엄경에도 분명히 영향이 갔다고 보고요. 저는 심지어 유마경은 화엄경보다 더 뒤에 거예요. 1세기에서 2세기 봅니다. 화엄경은 기원 후 1세기 정도를 보고요. 이쪽에서는 이미 문서화가 다 됐어요. 그런데 성서는요. 바로 문서화가 됐고 인도 경전들은요. 계속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나중에 나중에 활자화가 됩니다. 아무튼 화엄경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 기원 후 1세기 정도 돼요. 그런데 그리고 인도에서 아미타 신앙의 발원지가 캐시미르 지방이에요. 인도 북서부. 그래서 이란의 영향을 많이 봐요. 거기 적경지라. 지금도 분쟁지 지역이죠. 거기요.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서 새로운 문화 유입이 제일 쉬운 곳이에요. 인도 중에. 거기서 아미타불 신앙이 터져 나왔다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 아미타불도 아미타불의 뜻이 무량한 빛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설명되죠. 빛이요. 빛이라고.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없다. 낮에 다녀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빛이 있을 때 다녀라. 예.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악이 드러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빛이라고 했는데 그 아미타불 이름은 그냥 빛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빛 부처에요. 빛 부처. 비로자나 부처는 뭔 부처죠. 비로자나도. 태양빛이에요. 빛. 불교에서 성부에 해당되는 비로자나도 빛이에요. 성령에 해당되는 노사나불도. 노사나도 비로자나는 비가 더 강조됐을 뿐니 어차피 비로자나도 빛이고 노사나도 빛이고 아미타불도 빛이에요. 이름이. 무량한 빛이에요. 그래서 무량광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아미타불 모시는 법당은 무량전이라고 하잖아요. 또 극락의 교주. 천국의 주인이에요. 불교식으로 극락의 교주라는 건 천국의 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라서 극락전이라고 하면 거기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절에 가서 대응전 그러면 석가모니 계시고요. 무량전이나 극락전 그러면 그 법당의 주인은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모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빛 부처에요. 빛. 예수님도 빛.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뭐라고 하나요. 너희 아버지가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온전해져라. 다 빛을 얘기합니다. 빛빛 그러니까 이거 조로하스토교 영향 아닌가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조로하스토교랑 스토리가 달라요. 지금 예수님 스토리가 지금 거의 대승보살의 원형을 다 제시했기 때문에 인도 안에서 불교 안에서 대승보살도를 추구했었겠죠. 그 전부터.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처음 보살도를 전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추구해오던 보살도에 정확한 그림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다녀가신 소식이 그 복음이 인도로 전해져서 대승보살도를 제가 볼 때는 구체화 시켰다고 봅니다. 왜냐. 공부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화엄경이나 이런 게요. 그래서 악말로 화엄경은 십지보살이 다녀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경입니다.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십지보살 누가 다녀갔냐는 거죠. 따져 들어가면요. 종교 초월에서. 그래서 화엄경이나 유마경은 신기하게 둘 다 똑같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보살은 다른 종교인으로도 왔다 갈 수 있다. 외도로도 올 수 있다고 계속 두 경전이 똑같이 주장해요. 그리고 유마경 보면 이것까지 나옵니다. 유마거사가요. 그래서 이 집에 온갖 신들과 모든 보살들, 왕들, 거기 실제 인간들 다 모여요. 그 좁은 방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게 가상이죠. 다 모이는데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식구가 다 어떻게 밥을 먹지? 바로 뭐라고 해요. 어디 보살이 먹을 거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정토에서 음식을 끌어다 먹이는데 다 먹고도 남아요.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은 스토리가 유마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마경에서 문수보살이 아프다고 해서 찾아왔을 때 어디가 아프냐고 왜 아프냐고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그러면 나는 아프지 않아도 중생이 아프면 난 아프다. 어린 양을 위해 난 죽겠다.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이게 다 예수님이 해놓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어도 어린 양이 지금 어딘가 헤매고 있으면 괴로워서 찾아다니는 게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발상들이 문헌화가 어디서 먼저 됐느냐. 신약이 더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유마경이 그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내용이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유마경 보세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시작부터 유마경은 정토 얘기로 시작해요. 정토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정토는 이미 와 있다 그래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눈을 확 열어줘요. 세상이. 이 더러운 사바세계가 정토로 보여요. 그리고 확 닫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미 여긴 정토인데 너희들의 성숙을 위해서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네가 정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해요. 시작과 끝이 다 정토입니다. 유마경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정토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 있느냐의 주제가. 유마경의 주제 자체가. 이래도 지금 신약성서 보신 분들은 유마경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해 드릴게요. 성경과 비교해서 강의해 드릴게요. 나중에 유마경 할 때. 저는 이미 그걸 하나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마거사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존의 모든 승가집단에서 승으로만 보던 부처님의 모습을 세속의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세속이. 처자식도 있고 세속이. 그런데 걸림이 없죠. 어딜 가도 걸림이 없고 어느 전 어디에 갖다 놔도 모든 것을 진리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다 써버리는 어떤 재료든 그런 존재를 유마거사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리 예고편 나간 겁니다. 성경 얘기하는 김에 불교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서 잠깐 했어요. 어떠세요? 아미타불이 예수님이에요.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 불교에서 십지보사리고 극락의 교주고 아미타불이 원을 세워요. 아미타불 원이 뭘까요? 내가 부처가 된다면 내 이름만 열 번만 외도 극락에 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 이름만 외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빌면. 그 다음이요. 내 극락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먼저 된 자, 나등 된 자, 결국 하나일 것이다.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거 의미 없다. 거긴 차별이 없는 것이다. 도마복음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나중엔 결국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아미타불이 극락을 세우면서 원했던 거예요. 내 극락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염원하면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원 세운 게요. 예수님 사상과 너무 통하죠. 이런 것도 추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하려는 주제랑 상관은 있는데 제가 여기 자르는 게 얘기가 나가면 기독교분들이 보시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유마까지 막 하면 보시다 힘들어지실까봐 제가 오늘은 기독교 얘기 좀 마무리 지을 게 있어서요. 좀 읽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불교랑 비교는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예수님이 더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드릴 건데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좋냐면요. 여기 성부는 영이죠. 성부가 계세요. 영이에요.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혼 육의 세계라고 하죠. 여기가 산이에요. 산. 하늘은 영이에요. 형체가 없죠. 이건 물질이에요. 영혼 육의 세계에요. 그런데 이 영이 하늘의 영이 자 보세요. 하늘의 영이 이 땅 속에 침투하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부의 영이 땅 속에 들어와서 영혼 육을 갖춘 우리 존재를 자꾸 위로 석구치게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부는요. 온 우주의 주제자인데 그게 우리의 영혼 육 안에 들어와서 작용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자는 어떤 존재냐? 여기가 좀 뾰족하게 그려볼까요? 이분이 성자에요. 이해 되세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동양에서는 이런 존재를 인극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 꼭대기 태극이랑 같은 의미로 인극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유대교에서 사람의 아들은요. 메시아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요.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메시아에요. 보이지 않는 성부를요. 피와 살을 갖고 있는 백성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돼요. 오로지 성자를 통해서만 설명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모를 거다. 왜?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라고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들이 성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 계속 나오죠. 사도들의 글이나 복음에서 계속 나와요. 아버지는 영이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아신다. 독생자만이 안다. 하느님의 인간 중에 제일 맞이죠. 이 존재만이 아버지를 정확히 안다. 자. 아버지의 메시지를 인간한테 전해주는 이 역할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아버지한테 고하고 속죄하게 도와주는 다시 화목하게 성부와 백성들이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권력을 이인받아서 인류를 심판할 때 이걸 왕이라고 해요. 메시아의 세 가지 역할은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면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그냥 왕이었어요. 예전부터. 인간의 꼭대기, 인자, 왕. 예.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인자는 왕이었고 예. 천국을 통치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아무튼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현상계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꼭 물질계만이 아니라 사후세계의 영계라 하더라도 거기 인간의 영혼들이 살아간다면 인간 영혼 중에는 제일 꼭대기라니까요. 사후세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어서 사후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라니까요. 안 보이세요. 지금 안 보이다가 우리가 죽으면 보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시 그 아버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다. 누구의 몸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몸에 접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마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생각은 여러분 혼이 하는 겁니다. 혼에 파악이 안 되는 존재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만이 이걸 우리한테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성자만이. 아버지의 사정은. 아시겠죠? 아버지도 뭘로 아나요? 이 영으로요. 성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제일 잘 구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불교의 길을 꺼내냐면요.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불교도 사실 대승불교가 아무튼 이 기독교의 영향과 함께 대승불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도 유사한 게 이 성부가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요. 성부에 해당되는 불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하는 분은 노사나불이라고 해요. 이게 절에 가면 써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냥 하느님 그 자체 청정한. 원만 보신 노사나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원만하게 인격을 갖추고 지혜와 자비와 그 능력을 갖추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부처님. 인격은 아니에요. 인간은 아니고요. 인격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그리고 이 십지보살에 해당되는 이 성자에 해당되는 분은요.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입니다. 십지보살. 지금 극락의 교주. 주인은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로 설명드리는 게 옳아요. 이분은 한 개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왜 이해하시냐면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도 제가 십지보살를 읽어드렸어요. 화음경. 십지보살은요. 이 분이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기존의 성부, 성자, 성령 관점으로는요. 사도들의 성부, 성자, 성령은 예수님을 하느님처럼 그냥 지금 하느님이라는 건요. 성부와 같은 영으로 뛰어버리고 이 혼과 육의 이 모습은 잠시 모습을 빌리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원래 영이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성자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자신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령이 보이지 않는 자리고 자기는 혼과 육 속에서 그 성령을 구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사람들을 그것대로 심판하는 성령의 뜻대로 심판하는 자리라고 자기는 생각하셨다는 게 성경에 보면 선명합니다. 그래서 불교 얘기를 드리는 게요. 불교에서도요. 비로자나불하고 노사나불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말해요. 그리고 불성을 구현한 존재는 아미타불이 인류의 꼭대기인 겁니다. 이분이 십지보살에 당되고 화음경에서는 십지보살에 당되요. 화음경에 십지보살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삼계 안에 온 우주에서 제일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처다. 즉, 어떤 부처냐면요. 잠시만요. 무섭게 흘러내려. 어떤 부처냐면요. 삼계의 왕이고 현상계 안에서는 이 양반이 부처다. 모든 중생들 중에서는 제일 왕이고 이분이 부처다. 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법신, 불성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처다 해서 십지보살에 가면 보살이라는 건 중생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혼과 육이 있는데도 이분은 부처다 라고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지도하실 때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보이신 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부 성령으로서의 영어로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혼과 육을 지닌 성령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꼭대기. 그런 의미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제자도 생전은 아니죠. 부활에서 도마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시여. 그걸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여 라고 할 때 난 아니다 안 해요. 어떨 때는 나는 아니다 할 때는요. 나는 여전히 혼과 육이 있다. 성부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나는 아니다. 선하니요. 오직 성부만이 선하다. 이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도 있으면요. 이 모순을 설명하려면 이방국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철저히 인간으로 생각하셨어요.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끝없이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서도 성부 성령과는 선을 긋습니다. 나는 성부 성령처럼 완벽하게 선한 존재는 아니다. 왜? 피와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분이 이미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사람 중에 꼭대기라는 게요. 인격신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 인격신이고요. 인격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인격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계에서도 내가 제일 사실은 사람의 모습을 한 영혼을 가진 존재 중에서 내가 제일 꼭대기라는 얘기는 우주를 누가 통치합니까? 그분이 통치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아미타불 같은 부처, 십지보살로서의 부처, 관세음 아미타불 한 존재입니다. 우주를 돌아다닐 때는 관세음보살로 돌아다니고요. 극락에서는 아미타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돌아다닐 때 아미타불을 머리에 박아서 돌아다닙니다. 여기 부처가 박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 지구에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면요. 천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다가 성부랑 똑같이 영차원으로 끌어올려 버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고 질러버리면요. 이제 예수님은 혼과 육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 관에서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기존 자기들의 하나님 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다가 저는 오류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나는 사람 중에 꼭대기다. 인자다 라고. 철저히 사람이라는 걸 버리지 않아요. 이게 또 보살 정신입니다. 보살 또는 내가 중생성을 갖고 있다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신성 자체인 줄 알아도 중생성을 포기하잖아요. 즉 나랑 형제인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인격신이고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예수님 3일 제 얘기는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왜 또 했냐. 그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상 천국을 선포합니다. 천국은 이미 왔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분이 지구에 오셔서 천국은 이미 왔다. 천국은요. 영이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세계에요. 요즘 저희가 주장하는 거 있죠. 저희가 계속 주장했죠. 지난 대선 때도.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양심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세상. 거기가 천국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 우리 내면의 성령에서도 이미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대로 다스려지고 있죠. 문제는 뭐죠. 지상이요. 마귀가 판을 치는 세계는 지상이에요. 즉, 욕심을 제압하고 양심이 해계모니를 장악하지 못하면 저희가 늘리게 하는 양심 51% 이상이 되지 못하면 주도권은 비양심이 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게돈도 별게 아닙니다. 캐시록에 양심이 지배하는 세상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시로 보여준 거고.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양심이 지배하는 세상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은 못 만든다. 예수님이. 나는 그때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의 모습은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재물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대속재물. 나를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본인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대속물이다.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다. 성자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영계에 계시던 성자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왜 왔느냐. 대속.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왔어요. 자기는 갚을 게 없는데. 이게 대속입니다. 보살 사상이요. 원래 대속 사상이에요. 보살 사상 자체가. 보살은요. 본인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유마경에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보살경전 유마경에서 나는 안 아프지만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게 아닌데 중생이 아프면요. 중생과 나는 하나기 때문에 다른 중생이 아프다는 건 또 다른 내가 아프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해결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중생의 아픔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고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자녀기 때문에 같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한 명이라도 구해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모든 양을 다 구하길 원하실 테니까. 그 마음으로 우린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복음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국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러고 오셔서 천국을 선포했고 그 의미가 뭐냐. 인간의 모습으로. 본인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의 모습. 문제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요. 그 유혹과 시련을 다 당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번뇌는 예수님도 다 느꼈다고 봐야 돼요. 왜? 애초에 그러려고 오신 거니까. 여러분 게임하는데 관리자가 만렙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아이템 주고 가도 고맙긴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분이죠. 저분은 사실은. 저분은 게임을 겪어온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게임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만렙의 이른 분을 만나면 여러분 존경스럽죠. 누가 존경스러워요? 관리자가 존경스러워요. 만렙.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하느님 자체로 그냥 자꾸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걸 극복해낸 분이에요. 인간과 똑같은 유혹을 겪으면서 극복해낸 분이에요.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라니까요. 원래. 애초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중생의 모습으로 다시 와서 인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보여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그게 인류한테 대속이 될까요? 인간의 업보를 털어주는 게 대속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살 길을 열어준. 인간들은 계속 고생해야 돼요.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나를 잡아서 내 피로 제사를 지내서 상징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인자가 오면 인자로 제사 지내서 나중에 인자가 결국 또 영광을 얻게 되니까 아무튼 인자가 오면 우리를 위해 인자가 희생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인자가 다시 와서 최종 심판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 이사야 예언서에 다 나옵니다. 그거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방편을 어떻게 써요? 결국 십자가에 못은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희생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할 때는요. 이미 내가 인간의 모든 죄성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선언하신 그게 진짜 대속인 거예요. 이미. 뭔 얘기냐면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게 최고의 대속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그건 상징적인 사건이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한테 뭔 득이 될 게 없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물로 바쳤다 할 때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또 부활하신 거지만 실제 예수님 입장에서 대속은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죄를 극복해서 영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으신 게요. 인류의 쾌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류 중에 한 명이라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 버린 겁니다. 인류가 온전한 영생을 못 이루고 있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영생을 이루어 버렸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말대로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살아서 죽지 않을 거다. 바로 영생 얻을 거고 혹시 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음 재림 때라도 와서 반드시 내가 살려주마 라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핵심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아서 죽지 않을 거다. 영생의 답을 난 얻었다. 내가 얻은 건 너희도 얻을 수 있다. 똑같이 동료로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말래 구경이라도 해봐라 하고 한번 오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도 나처럼 다 할 수 있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건데 자꾸 십자가 부활 아주 잡아서 잡아서 피를 바르자 하는 그 마인드예요. 십자가 부활에만 집중하는 건요. 예수님을 희생해서 내가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 이 마인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대속은 인류를 위한 속죄는요. 죄 많은 모습으로 와서 죄를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까지 극복해 버린 모습이에요. 영혼욕을 온전히 잃어버리셨어요. 생전에 이르렀지 십자가 때 돌아가신 뒤 얻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쏴서 부활시켜줬다. 이게 사도들의 생각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들부터요.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영생을 이뤘고 그걸 변화산 사건 때 보여줬어요. 제자들한테 기도하면서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옷이 환해지면서 이승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표현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인 모세 엘리야까지 살아 나타나서 셋이 같이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을 갖고 영적인 몸을 나는 만들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걸 이미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 어디 가서 얘기하지는 마라 하고 입단속을 시켜서 그렇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니어도 이미 예수님은 그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태속이라고 자꾸 상징적 사건을 너무 파고들면 예수님이 실제 보여줬던 태속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인류 중에 한 명만 해낼 수 있으면 모든 인류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인류로 오셔서 극복하는 모습을 죄를 극복해서 영생을 얻는 모습을 우리 목전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극복했으면요. 이게 천국입니다. 지상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육에서 영이 혼육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게 지상천국이에요. 보세요. 지상천국이 왔다고 해도 개, 돼지가 낳아질 일이 있나요? 천국의 개는 막 이렇게 에너지체인가요? 뭐냐면 지금 동물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염소랑 사자가 안 싸운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엄청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마귀가 어디서 활동합니까? 인간의 영혼에서요. 인간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게 지상천국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세요. 어디 복음에서 얘기하죠. 귀신을 퇴치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성령으로 한 거야, 악마의 힘을 쓴 거야 의심하니까 내가 성령의 힘으로 지금 이런 테마를 했다면 천국이 이미 온 것이다. 즉, 성령의 뜻이 지상에서 마귀를 이긴 거죠. 그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마귀를 이기는 모습이 이게 양심 51%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구현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마귀를 이겼죠. 내가 인간이랑 똑같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마귀를 이겼다. 그 얘기는요. 모든 인류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지금 입증된 거고요. 이게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추운 겨울 지나서 개나리 하나가 핀 걸 발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봄이 왔네라고 하시겠죠. 그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왔네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미 왔네. 근데 여러분 개나리 하나 폈다고 봄이 다 온 건 아니죠. 근데 봄은 왔죠. 예수님을 이해하실 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 구현해버린 거예요. 본인의 삶 속에서. 한 인간이 천국 속에 살았다고요. 이 얘기는 지상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완연한 봄이 오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봄은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왔다. 하지만 천국은 계속 오고 있다. 동시에. 이걸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학자분들이. 예수님이 모순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을 폄하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두 말이 그대로 질린 겁니다. 봄은 왔다라는 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봄은 왔습니다. 근데 아직 추워요. 봄 왔다고 기분 내시면 감기 걸리죠. 봄은 왔어요. 그런데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도 맞는 거예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또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본인한테는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기도 문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왔습니다. 여러분도 성령과 하나가 됐으면 여러분한테 이미 온 거예요. 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할 때 아버지랑 만났는데도 천국을 주세요. 이미 천국 줬는데. 지금 아버지랑 만나면 이미 여러분 혼과 육에는 천국이 깃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왔습니다예요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됩니다. 왔습니다. 하지만 더 와야 됩니다. 이게 원 기도문의 뜻입니다. 왜? 원래 아람어나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이상해요. 포괄적 시제라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그냥 우리가 아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미래의 얘기처럼 돼 있죠.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왔으면서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인 거죠. 이미 왔으면서 또 오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아버지 안에서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을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본인한테 왔어요. 봄이 왔어요. 이게 아무튼 대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건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에 보세요. 십자가 부활 사건의 예언서에 해당되는 이사야서에서요. 그 어린 양을 잡아다 죽여서 제사 지낸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를 그렇게 바친 어린 양에 대해서 하늘은 자손도 낳고 오래 살게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다는 그래야 예언에 성취돼요. 제가 살아났다는 걸 알 수 없지만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십자가 부활사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희생물로 바치고 나면 그 존재에 대해서 되게 하늘이 후하게 상을 내리셔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막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만나서 야 나 살았어요. 옆구리 만져봐. 이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사야 예언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사실 이스라엘에선 더 못 살 것 같아. 다른 데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너희들 내 뜻을 잘 이어서 해. 하고 가셨다고 해도 다른 데 가서 자손 낳고 오래 사셨다고 해도 이사야 예언은 성취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이걸 미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사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십자가에서 부활 못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속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은 몰라도 하늘은 알아요. 인간 중에 하나가 의인이 생겼다라는 걸 우주는 알기 때문에 그 인가로 지구는 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도시를 멸할 때 그랬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죠. 지구가 이거 지구에 있는 인간 이거 해충 아니야? 지구 동식물 다 괴롭히고 천지를 무너뜨리고? 그런데 아닙니다. 인간 중에 영생을 얻어서 성령 뜻대로 사는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인류를 거듭나게 해 주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딱 했다면 그게 대속인 거예요. 본인이 희생하셔서 모든 인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예수님이 대속했으니까 나는 죄를 좀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라든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이 따랐던 행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 이건 제일 황당한 생각인 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영생 얻게 해 주고 나도 얻었으니까 너희도 얻을 수 있고 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나중에 최종 심판 때 내가 와서 심판할 텐데 이 얘기를 합니다. 심판할 때 양편, 염소편 나눠서 양편은 천국 보내주고 염소편은 영원한 지옥에 보낼 거야. 그때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가 행했던 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지 절대로 또 뭐라고 하셨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너의 모른다. 하느님 아버지 뜻을 행한 자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미 본인이 나중 최종 심판 때 뭘로 심판할지도 얘기 다 하셨어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목사님 차 바꿔줘 이거 다 의미 없어요. 그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11조 내는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11조인지 그 돈으로 불의 이웃을 도우세요. 아마 예수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11조의 본 정신이 과부, 고아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11조를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거기다 진짜 매달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면 목사님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미쳤나 이게 그러겠죠. 이게 좀 다른 얘기잖아요. 물론 11조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황금이나 이런 얘기는 기본적인 건 또 따로 하고 그러니까 본 취지에 맞게 쓴다. 또 11조를 목사님 월급으로 쓸 수도 있죠. 저는 정당하게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회비 걷어서 저희 월급도 받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안 살아본 것처럼 얘기한 건 아닌데 굳이 남한테 남의 수입의 10분의 1을 뜯어내려면 저는 보통 각오는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 근거. 특히 예수님이 지지해야 된다고 봐요. 왜? 구약이 지지하던 거는 바오로가 하도 외치듯이 열심히 외치듯이 율법으로는 구호 못 받는다고 이미 다 외쳤잖아요. 11조도 이미 율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니까 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다 돌아보시고 진짜 결국은 예수님은 최종 때 행을 봅니다.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가. 이걸 사도바오리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나는 하느님을 양심을 따름으로써 성견노라.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게. 양심에 찜찜한 거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게 하느님을 섬긴 나만의 방식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바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이해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 행을 보신다. 그게 최종 심판대 얘기고 예수님은 그런데 이미 본인이 처음 오셨을 때 본인이 영생을 얻으셨고 자 성령 각성 그리고 혼을 성화시켰습니다. 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사셨고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육. 죽음도 극복할 만한 신비한 영적인 육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걸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불어. 산에 가서 보여준 겁니다. 그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난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신 거는 사람들이 그래야 믿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세요. 평소에. 인자가 들려야 사람의 아들이 한번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때 사람들은 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분명히 대속입니다. 사람들이 이래야 이해하니까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대속이죠. 그런데 그 사건만 이해하지 마시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자기를 내놓은 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내놓으신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한번 그렇게 죽어야 진리를 위해 죽어야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 진리를 따르던 사람이란 걸 알겠지. 이런 거죠. 부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사야서에 부활 얘기가 없어요. 충실히 그 예언을 따랐다고 얘기한 이사야서에 온갖 고초를 겪고. 이게 다 나옵니다. 온갖 고초를 겪다가.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무고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초를 겪다가. 다른 사람 인도해 주려다가 고초를 겪다가. 변명도 안 하고. 악인들과 함께 처형 당해서. 부자들의 무덤에 묻힌다.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자손을 누리고. 오래 산다. 그런데 이거는. 야. 이거 부활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은요. 하늘로 승천하는 부활이었죠.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로 살아난 거예요. 진짜로 육신이 다시 살아서. 자손 낳고 오래 살다 죽었다가. 이사야 예언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예언서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애도 낳고 사는 걸 보여주셨어야. 이 예언서에 딱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뭔 얘기냐면. 기다렸던 부활은. 그런. 영적인 몸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걸 진짜 보여주실 거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올라가셨어야 돼요. 제자들 몇 모아놓고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라갔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내가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다.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올라갔어야 돼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채용당하셨잖아요. 부활도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파고들어간 거. 대속의 의미가 뭔가요. 살아서 인간의 몸으로 고생하시면서 영생을 이루신 거.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신 거. 그게 진짜 대속이고요.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한테 이 진리에서 내 한 몸 바칠 수도 있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다 죽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 이후는요. 그냥 하늘이 부상을 주신 겁니다. 오래 사셨든 아니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영생했다는 거를 제자들이 강조하는데 필요한 그거였을 뿐이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외에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었다 안 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전 영생을 얻었다고 당연히 믿는 사람입니다만 부활사건으로 영생을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살아서 이미 영생을 얻은 오히려 변화산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부활을. 그 영생 자체를 얘기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살아서 영생을 얻은 게 중요하지. 죽은 뒤에 살아난 거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저는 좀 더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아 죽었는데 하느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평소의 지론이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럼 본인이 벌써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건 말건 내 영혼 육은 온전하다라는 그걸 보여주셨어야 돼요. 부활해서 옆구리 만져보라고 하고 제자들끼리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신 거는 약해요. 실제로는 살아서 저는 영생을 얻으신 게 진짜 태속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인류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업을 풀어준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태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들이 믿던 그 믿음을 성취시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인자를 못 박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준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자기를 내줬다는 게 진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거죠. 그게 위대하신 태속입니다. 또 하나의 태속이에요. 살아서 천국을 이루신 게 태속이고 돌아가실 때 자기를 유대인들의 뜻을 이루기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게 태속이에요. 부활은요. 그분은 원래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살아계신 분이에요. 원래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제자들에게 신념을 복도다 주는 역할밖에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막 파시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에서 본 제가 본 예수님의 본 모습은 그렇습니다. 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은 죽어요. 그런데 벌써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도들부터 예수님을 이해 못 한 게 돼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음을 맛봤다고? 나를 믿는 자도 죽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이게 그 이해 못 한 소리입니다. 사도들의 글로 예수님을 폄훼하지 말자. 예수님은 이미 살아서 이미 온전히 사신 분입니다. 살아서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하고 인사하고 천국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진짜로 그때 안 돌아가시고 어디 가서 사셨다고 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언을 다 이뤄주시고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더 가셨는지 거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일을.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의 그는 자손도 낳고 오래 살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게 포인트지 내가 죽고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또 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자. 저를 계속 예수님이 살았을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 이래에 사도들이 해석해온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예수님의 원뜻이 우리한테 지금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2000년간 왜곡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살아서 스승 얘기할 때 바로 생전의 지자들이 왜곡시켜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나가시면서 여러분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지. 이제 뭐 들리는 거 위주로 예석하세요. 뭐 어쨌다는 거지. 이게 현장에서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보세요. 요한복음 그 몇 년간 같이 있던 제자가 가시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빡돌시잖아요. 빡치셔서. 너 나랑 같이 안 살았냐? 너 어디 딴 나라 딴 나라에 있다 왔냐? 이렇게 하면서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나를 그동안 봤는데 아버지 보여달라는 말이 나오냐?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 왜곡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제자분들이. 이미 그 경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서 그분들이 그분들 이상으로 지혜로워진 건 맞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다 소화 못해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했죠. 나만큼 소화한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 뜻 나만큼 이해한 사람 없어. 태양빛은 똑같아도요. 여러분의 거울에 때가 껴냐 안 껴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한 점 때가 없는 거울이라면요. 우리는 때가 많은 거울이라 분명히 같은 빛이 빛이지만 달라요.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도 그분도 분명히 그분들 성령으로 인해 쓴 건 맞지만 그분들의 역량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보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속의 참 의미는 그분이 온전하게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지가 되신 거 인자가 되신 거 그게 인류한테는 최고의 대속 그 대속이요. 최고의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영생을 얻으셨대. 살아서.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그 유대인들은 죄업 지은 거 아닌가요? 못 박은 유대인들은 죄 지었어요. 대속만 된 게 아닙니다. 죄도 지었어요. 그때. 예수님 막 저주했어요. 너 이 자식들하고.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대속으로 미워할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 증오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지옥 갈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때.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생각 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대속으로 바라왔다고 우리까지 같이 그렇게 바라볼 필요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유대인들 생각에 맞춰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 유대인들 중에 깨어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사람이 나올 거다. 더 삐뚤어질 사람도 나오겠지만 영생을 얻는 사람도 나온다. 하고 귀를 열어주신 거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돼서 수많은 인류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하고 제자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잡아서 제사 지내서 이제 우리 살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격이 된 거죠.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다 천국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온전한 인간이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 교회 내서 교회 충성만 하면 충성 경쟁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팬클럽 회장들은 천국 보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신 광신자들은 천국 보내준대. 이걸 예수님이 미리 알고 경고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모른다. 그때 가서 나 생깐다고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철저히 행실로만 갚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본인 입으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행실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영혼욕을 닦아서 온전히 지면 천국 보내줄 거고 못 닦았으면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매정하게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셨지만 저는 방편일 거라고 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수님 같은 자비의 존재가 지옥불 보내고 끝내겠어요? 지옥 가서라도 교화시켜 주지. 그대로만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돼요. 쏙쏙 돼요. 아 잘해야겠다 하는 게 자기들 믿던 신앙이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그건 저는 보살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보살이시고 보살 정신의 화신이시고 인자고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고 사람 중에 하나님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죠. 이분이.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면 사후세계에도 영계를 가더라도 이분이 제일 꼭대기에 계시겠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는 못 만나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은 여호와는 못 만납니다. 현상계에서.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여호와는 못 만납니다.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생각감정 오감을 초월할 때만 만날 수 있죠. 인격이 아닌 거예요. 성부 성령은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인격처럼 다가오지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そうです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